감사합니다! 안 사랑해! 우리 여인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? 어쩌면 좋아! 어쩌면 좋아! 안 되는 줄 알아서 어쩌면 심생이 속는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준비하시고요!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정진 후여도 이 세상엔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안 사랑해! 안 사랑해! 안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? 어쩌면 좋아! 어쩌면 좋아! 어쩌면 좋아! 어쩌면 좋아! 안 되는 줄 알아서 안 되는 줄 알아서 당신의 인생 연극의 마음을 신념이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저 그대 누워야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되려나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저 그대 누워야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되려나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